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띔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합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흘부홀에게 가담한지라. 여왁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룡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왁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왁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흘부홀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명이었더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이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취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심을이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무원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리형이었더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민수기 26장 연병 후에 여왁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이 열이고 맞은 편 요단가 모아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왁께서 애국당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개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우벤이라. 루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해스론에게서 난 해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우벤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4만 3천 7백 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여 엘리압의 아들은 너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무원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너무엘에게서 난 너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약인에게서 난 약인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무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2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한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해스론에게서 난 해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동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7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수베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4천 3백 명이었더라. 스블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렌 종족과 야르엘에게서 난 야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블론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5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문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라앗을 낳았고 길라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라앗 종족이라. 길라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부하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문하세의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5만 2천 7백 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3만 2천 5백 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르색에서 아릇 종족과 나아맨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개수된 자가 4만 5천 6백 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개수된 자가 6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수이에게서 난 이수이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5만 3천 4백 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신렘에게서 난 신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천 4백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된 자가 60만 1천 7백 30명이었더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개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집하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개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아스에게서 난 고아스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아스는 암울함을 낳았으며 암울함의 처의 이름은 요괴배신이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암울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아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개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종독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하세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하세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짜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부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오.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오.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죽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오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